근데 가벼운 사람들이잖아요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무거운 사람들 근데 준하 형이 몸무게가 꽤나가는데 어깨? 몇 킬로까지? 저는 107킬로 나가요 내가 더 나가요, 110이 들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범을 좀 오빠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와, 이 세 분이 너무 무섭다 야, 정준하 세 명이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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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점프만 하나 둘 다 점프해서 엉덩이 힘이 오빠, 귀여워 제가 점프를 해요? 엉덩이 힘줘요 힘줘야 돼요,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도 럭크를 하려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, 둘, 셋 인근 밖에 서세요 오오, 오오 오오, 오오, 오오 오오, 오, 오오 나 지금 장어, 장어 장운전 다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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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나이도 하네 진짜. 풍천아. 풍천. 풍천이. 성민이. 우리 성민이. 아니 장어. 하나 해봐. 해봐봐. 근데 정말 아니야. 안 넘어지겠죠? 제가 좀 겁이 많아서. 그냥 믿으시면 돼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 점프. 진짜 미안합니다. 하나 둘 셋 점프. 진짜 미안합니다. 와 재밌겠다. 와 재밌겠다. 이분도 장어 같아. 자 그럼 이번에는. 나는 진짜 안 될 텐데. 진짜 무거워요. 바다 표면 돼요 바다 표면. 하나 둘 셋. 이것만 떠주면 돼요. 엉덩이 형. 아세우 여기서 하면 돼. 아 세 우. 그렇지. 이게 가능하다고? 네. 진짜 아는 게? 아세우에. 최고는 좋아. 아 세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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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게. 아 세 우. 더 높게. 아 세 우. 조기 우. 아 세 우. 우와 진짜 높다. 무겁긴 무겁죠? 무겁진 않은데 위에서 파닥거려. 아 미안해요. 아 세우래서 그래요 세우래서. 근데 이거 진짜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 두는 거라고 생각했는데. 너무 높아. 나도 타보고 싶다. 이미 타가 넘는 거니까 내 시선으로. 그치? 저도 해보고 싶어요. 그럼 한 번. 네네. 근데 위에서 버티셔야 돼요? 근데 미주야 네가 좀 버텨야 돼. 이런 경우면 흔치 않아. 하나. 다리 다리. 꽉 부서. 하나. 올라갈게요. 하나. 네가 점프를 살짝 해야 돼. 허리에 힘 줘. 하나 둘 셋. 야 뭐야. 야. 점프를 살짝 해야 돼. 허리에 힘 줘. 하나 둘 셋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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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거면 하지 마. 야. 야. 나 진짜 무서워. 야 Jarotone. 야 Jarotone defence. 다리를 쭉. 다리를 쭉 펴면ération. 괜찮아요. 허리에 힘 ด si bosh. 네네. 하나 둘 셋. 아, 너무 무서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